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기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 되어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라는 응답받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누리며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가 이해될 것입니다 제가 좀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합니다 또 알면 진짜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복음이 이제 뭔지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뭐고 율법은 뭘까 우리가 복음은 안다 또 얘기하죠 저 사람은 율법이다 과연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냐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위튼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도서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이제 일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데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두 번 잡고 나머지는 이제 오후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분 대학생 때는 일찍 잠 안 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일찍 자면 진짜 일찍 자면 1시 뭐 2시 뭐 3시 뭐 이렇게 자고 하거든요 근데 클래스는 또 뭐 9시에 있고 도서실은 7시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빠진 겁니다 일을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자꾸 이제 제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이제 그 직원이 저를 부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이제 두 명이 앉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옆에 한 명이 보더니 아침 일찍만 아니면 다른 때는 제 시간에 와서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한다고 얘기해요 원래는 잘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이제 그 한 다른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 시간에 일하지 말고 오후에 아침 일찍 빼고 다른 시간에 와서 일을 해라 은혜죠 은혜 그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제가 계속 하게 되어진 겁니다 율법은 뭐냐 너 새벽 일 못하네 하지마 그게 율법주의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고 자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저는 복음은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을 받고 습관을 기라야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에게 보고 얘기합니다 저거 율법이라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지 은혜 받고서 원래 하나님이 계약하신 내가 원래 해야 될 것으로 바꾸는 것은 잘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못 바꿔도 난 괜찮아 왜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난 복음인 줄을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좀 안 되면 저거 율법이라고 정제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이란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참 애매할 수 있겠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니들 이렇게 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율법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거죠 제가 만약에 도서실에서 일하면서 아니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그것 좀 봐줄 수 없어 니들? 이거 율법 아니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우스운 얘기겠죠 제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사람은 나중에라도 아침에 일찍이 제가 일할 사람이 필요한 데서 저를 시키지는 않겠죠 그러려면 저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내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새해 첫날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 이렇게 하던데 이게 이해되면 참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 우리는 늘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그 삶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이거 너 꼭 해야 돼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너 이거 꼭 해야 돼 못했어요 너 이거 못했네 아휴 넌 뭐지 나 안 돼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정제를 하는 겁니다 너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네 이러면서 비난하게 되고 정제를 하게 되는 거죠 율법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그게 기준이 돼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비판 비난 율법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은 뭐냐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거 지키려고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발악을 한 겁니다 이거 꼭 지켜야 돼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100% 다 지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이라는 게 들어온 겁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접목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오해해버리면 그렇죠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원제 속에서 하나님 떠난 존재로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게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과 아수르 다 포로되고 그리고 로마에 속국된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겁니다 포로 낸 속국된 유대인들은 그 속국된 상태에서 아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속국된 그 현실만 보다 보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 그리스도였던 것 누군가가 와서 이 로마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였다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알고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인데 이게 놓친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한 해 동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생명이 무엇인가 발견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예수 능력이 발견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이 진짜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오직 예수라는 답을 가지고 뭐해야 됩니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걸 이해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셔야 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을 이해 못한 겁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만 된다는 이 자체를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진짜 다입니다 다 여러분 왜 이걸 못하냐? 못 깨닫는 겁니다 시작이 못 깨닫는 겁니다 왜 안 변해집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 이거구나 라는 올바른 깨달음이 뭐면요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알고 묵상케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자꾸 바꾸신다 그런데 잘못된 깨달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정치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와태금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안타깝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달아방 와서 별소리 다 들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진짜 오직 예수가 맞냐는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가 돼야만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 오직 답을 찾아야 됩니다 1월 달에 1월 언제죠 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모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회장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모신 작년에 한 번 메시지 한 번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을 놓고 메시지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이제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전 적어도 몇 년 뒤에 돌아올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야 이거 참 뭔 얘기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 사모님 맞춰놓고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합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제목하고 성경구절 달라고 그러시면 야 곤란한 거 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보고냐 다락방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다락방을 하는지 왜 오직 왜 예수 생명해야 되고 예수 능력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고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답답한 이거를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 한해는 반드시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4대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수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종교 이건 뭐 종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다 종교가 나쁜 얘기합니까 좋은 얘기하는데 생명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이 생명이 있다 이거 전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생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능력을 체험해야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체험하지 못하면 힘없이 살아갑니다 비살비살비살 이 사람이 이끄는 대로entin 저렇게 힘센 사람이 와서 확 낙하체험은 그냥 낙하체험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생명 예수능력을 진짜 알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다르겠죠 이게 리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정복을 어떻게 하냐 세계보고말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악한 마귀가 큰 권세를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그 허감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예수 생명을 증가하는 것 예수 능력을 증가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증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를 이 증인을 삼고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부자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루 종일 그것만 해보십시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시간 나시면 한 번씩 주보들 쳐보고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원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별로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데 원제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안에 잡혀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의 그 존재 그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가고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다는 그 사실 이걸 봐야만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그걸 봐야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못 보니 공부에 몰입하게 되죠 이걸 못 보니 일에 몰입하게 됩니다 공부해야죠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디 나와가지고 시원치 않게 일해가지고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다가 아니라 일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 예수 능력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애쓰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 나를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닿아야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니 돌아가신 예수를 보러 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주님을 보러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배가 여러분 누가 메시지를 하든 주위에 누가 앉아있든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 시간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래서 말씀 못 듣고 저래서 말씀 못 듣고 스스로 말씀 못 듣고 그러다가 돌아가야 됩니다 왜 마귀가 절대 모든 것을 주장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무덤을 보려고 왔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무덤에 다가있어 제자들이 그래도 여자들만 갔어요 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집에 계셨어 그냥 이렇게 그냥 낙심하고 아휴 근데 그나마 부지런한 여자들이 그래도 돌아가신 주님이라도 보자 이렇게 그 시체의 향유도 좀 붓고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열심히 또 간 겁니다 남자보다 좀 나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간 겁니다 근데 사실 똑같죠 돌아가신 주님을 보러 우리가 혹시 우리 신앙생활이 늘 무덤을 보려고 무덤을 찾는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늘 무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힘없이 능력없이 낙심한 채 포기한 채 체념한 채 아 더 이상 답이 없다 될 대로 되려지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말씀대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있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보고 5절에 얘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돌아가신 예수 찾으러 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느라 그러니 너희들이 무덤으로 왔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언약을 붙잡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 놓치고 앉아 있으면 무덤에 간 거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의 언약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 마음을 활짝 여고 받아야 됩니다 눈을 반짝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무덤에 간 찾는 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왜 시체가 안 보이지? 이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부활의 소식 즉 예수 능력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만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 그때에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돼 너희는 무서워 말라 무서워 죽겠는데 무서워 말라 그러니 더 무섭죠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느라 귀신이라 완전히 다 알아 왜 왔는지도 알아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다 왜 돌아가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 소리 하냐 또 얘기죠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죠 여러분 보면요 의학적으로 이 사람 죽었다고 판명됐는데 몇 시간 뒤에 살아나고 하루 뒤에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만 들었습니까 그렇거든요 이야 이게 부활이 죽었다 살아난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많은 사람이 어이 죽었네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았네 어떻게 그게 그게 아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전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어찌 죽었다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계획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났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왜냐 그리스도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됐어요 아무도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요새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잘못 믿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예수래 재림예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았으니까 그렇죠 돈놈들이 와가지고 내가 재림예수라고 뭐 어떻게 막습니까 근데 도른 놈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아니라는 걸 아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제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알면 큰일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도족같이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해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 예수가 아니라 그 말이야 재림예수라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온 재림예수가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판단할 때는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상황 판단을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죽고 장사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무덤에 와서 예수를 찾은 겁니다 예수 생명을 이해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만 된다는 그 사실 그 예수 생명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많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 말씀을 이해 못한 것이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듣고 왜 우리가 달합방 하고 왜 우리가 수협의 말씀을 듣고 왜 합니까 올바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걸 왜 회피하면 꼭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하라고 교회 중심으로 하라고 그래서 우리 본부 메시지도 그렸고 저도 우리 원덤 메시지 할 때도 교회가 1순위가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 왜입니까 이것도 가서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누가 또 질문을 해 왜 그럼 뭐라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해 그러면 왜라고 질문을 해 당연한 건 왜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관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걸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 중심 우리는 뭡니까 교회의 몸이라 그렇죠 몸이 머리하고 따로 놀 수 있습니까 위에서 머리가 보고 야 여기서 우회전한데 싫어 좌회전 이게 됩니까 그게 프랭킨스타인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이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서 8절 말씀 보니까 7절입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죠 와서 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뭐냐 없다고 말인 거예요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네가 너희들이 안고 이거 전해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7절에요 갈릴리로 가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다 했던 얘기인 거네 천사가 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왜 못 알아들으니까 천사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깨닫아 버리면 천사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잘하고 있는데 이게 못 깨닫아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자꾸만 깨닫게 합니다 아니다 이거 다 계속 깨닫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자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만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나 같아서 더 빨리 떠났을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섭죠 갑자기 나타나고 무서움에서 또 좋아 한편으로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은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고서 그냥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아 그래서 야 가보셔야 야 부활하셨대 빨리 가 얘기해야지 그리고 막 성급히 떠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다름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하뇨 그때 유대인들을 만나면 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평안하뇨 왜죠 맨날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그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랩렛들한테 뭐라고 물어봅니까 평안하뇨 그러십니까 한국 부모님들이 밥 먹었니 왜냐 맨날 전쟁 때 밥 못 먹고 다니니까 이게 이지러워 제가 전에 안 합니까 대학교도 있는데 밤 11시에 전화하시더니 저희 아버님이 밥 먹었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11시입니다 이렇게 이거 평안하뇨 너희들 평안하뇨 단순히 이거는 전쟁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하뇨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들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뇨 또 다른 의미로 볼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인도를 받는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 없는 말씀 없이 사는 삶 여러분 전쟁이고 전투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싸워서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 속에 있는 삶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믿겨지는 삶은 사실 정말 편안한 삶입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노력해서 얻어도 불안한 겁니다 지켜야 되고요 또 더해야 되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참된 평암 속에서 얻는 예수 생명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편안한 겁니다 뺏겨도 괜찮은 거예요 이삭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랬다니까요 가서 막힌 우물을 찾아내니까 계속 우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우상 가서 곡괭이질만 하니까 물이 터져나왔다니까요 누가 와서 우물을 달래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 거야 야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내가 판 건데 우리 곡괭이짜라서 우리 거야 이거 이삭이 뭐랍니까 니들 가져 왜? 또 파면 되니까 그렇죠? 파면 나오니까 또 가서 또 팠어 또 나와 또 쫓아와서 우리 거 그러는 거예요 가자 가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아는 자들 2020년 한 해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속에서 참된 평안함 이거 없으면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다면 잘 돼도 편안하고 잘 안 돼도 평안하고 왜냐? 원약이 있으니까 너 가서 뺏어가려고 하면 다 줘도 괜찮고 그렇죠?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응답으로 증거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하뇨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아! 구르 가서 다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그리고 경배했다 엎드려 경배하니 그렇죠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발을 붙잡으려면 엎드려야 되죠 진정한 그 경배는 뭐겠습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경배하는 데 가서 예수님 머리에 딱 손 얹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발을 붙잡고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배입니다 실컷 경배한다고 와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다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경배다 그게 예배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다 라고 말입니다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에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가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전에 다 얘기했잖아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자 그냥 예수님 찾아가지 여자 중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질문하고 베드로였으면 그냥 질문했었을 거야 그냥 예수님 오시죠 저기 다 모여있는데 갑시다 예수님 이랬을 거야 이렇게 왜 굳이 갈릴리로 갑니까 저기 다 모여있는데 또 갈릴리로 옮겨야 돼 예수님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니 저기 다 있다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굳이 야 우리 저쪽 가야 돼 저쪽 가서 보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성치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이게 참 알아들을 듯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해보고 다 맞는데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성치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 묵상할 때요 예수 생명과 그 예수 능력이 결과류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생명 붙잡은 자들이 예수 능력 체험할 그 시간표가 왔다 그랬더니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체험하기 전에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성령의 충만 딱 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다 뛰쳐나갔어요 딱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딱 가만히 너는 이쪽 너는 알링토나이 넌 팔레타인 너는 쫙 이 몰틴 브로우 마운 프로스펙트 윌링 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진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마귀는 염려, 근심, 불신앙 이게 굉장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딱 들어오면 시원하죠 염려 가진 사람하고 딱 맞은다는 느낌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 속으로 우리가 행여나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 상처, 불신앙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 속으로 만약에 그것이 되어진다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 결정 내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시고 성령이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에 힘쓰라는 그 말이에요 가슴에 딱 담기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서론의 복음과 율법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보면서 아, 저건 율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틀린 겁니까? 율법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을 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입니까? 누가 옆에서 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율법입니까? 아이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법인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 그거 율법이야 아, 저 사람 율법이네 참 어렵습니다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거 그거 율법입니까? 틀렸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지 늘 은혜만 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지 은혜를 받고 도전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지 이런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틀어야 된다 그렇죠 오늘 클라이가 새벽기도 와가지고 늦게 6시 반에 썩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또 나중에 6시 반 시작 아니었냐고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늦게 다 끝나고 같이 이제 주버 접으면서 저한테 그런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뭐냐 라고 지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 사실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져서 나에게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뭡니까? 제 시간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시간에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흑암을 꺾고 성도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많은 부분에 우리는 답을 찾아야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증인이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부른 걸 어떻게 아십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가 그랬다고요 올해 원단 메시지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간단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외로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답이 없어요 왜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다가 자꾸 이단까지 따라간다 그렇죠?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생명, 예수 중인으로 부르셨는지 어떻게 아냐? 원단 메시지가 그거였다 이거 말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걸어가야 될 후대를 위해서 걸어가야 될 30년 30년에 여러분 마스터 플랜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속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죠 에이 저건 좀 너무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에이 저거 너무한데 그 뭐람쯤 심한 말로 나가려야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겁니다 응답을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성취를 위해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마다 아멘 하시면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도 체험케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건데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2020년 내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반드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래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그게 우리 HNPC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 때 얘기한 겁니다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리에서 딱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교육자는 교육자들로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온 성도들과 랩렌트들은 자기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날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2020년 한 해 하나님의 영답과 역사를 기대하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해야 될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예수 증인되어 그 예수 능력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되는 온 성도들과 랩렌트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국 장로계 온 성도들, 랩렌트들 2020년 한 해는 평생 잊지 못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